윤수 씨, 저는 윤수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저 하늘에 별을 따주세요. 별 대신 달을 따드릴게요. 짠! 와, 대박인데요? 달에는 토끼가 살잖아요. 바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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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! 바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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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! 감사합니다. 이 무드 등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윤수 씨는 어떤 무드를 좋아하세요? 저는 이 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좀 좋으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적인 무드를 좋아하거든요. 한번 따라해보실래요? 아, 네. 이거 퓨전이거든요. 같은 발레 같은 걸 좀 섞어서 안아봐요. 윤수 씨는 모델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MC도 하시잖아요. 각자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가 같이 하는 MC는 짜릿짜릿하잖아요. 항상 실수하면 어떤 분들은 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귀엽게 볼 수도 있고 웃고 넘어가 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매우는 뭐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항상 드라마 끝나기 전까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모델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. 오, 정말 다른 매력이 있네요. 세 가지 일 다. 어떤 게요? 네? 엠카 하면서 입었던 의상 컨셉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상 컨셉이 있으셨나요? 첫 엠카 때 의상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저희 그때 드림 부르고 맞아요, 맞네. 했었잖아요. 굉장히 엄청 떨렸을 때 맞아요, 맞아요. 그때도 썰이 있어요. 마지막 부분에 중간중간 쳐다봐달라. 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, 일부러. 아닌데요?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고 봤을 때 여기. 아, 썰을 잘 맞았나. 아, 제 오해입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그러네요. 짠! 당신이 잠에 못 든다면 이 잠들지 못할 때 보통 ASMR 하잖아요. 좋아하세요? ASMR? 싫어요. 싫어하세요? 싫어하시면 어떡하지? 해보는 건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윤수 씨가 해보시면 되죠. 그렇죠. 윤수 씨 한번 들어보실래요? 제가 사이다를 한번 달아볼게요. 이거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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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한번 해볼게, 이거. 아, 그래요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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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? ASM을? 싫어요. 이현 씨가 저를 잠들게 해주셨어요. 네네네. 예언 장볼! 아 죄송합니다. 이게 아니군요. 그러면은 잘 자라 잘 자라 감사합니다. 잘 자라 이거 뭔지 모르시죠? 네. 이게 탑로더라는 건데요. 여기 사진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주위로 꾸미는 거예요. 스티커로 서로 꾸며서 선물해주는 거 어때요? 아 좋아요. 하나, 둘, 셋 보통 하나, 둘, 셋에 찍잖아요. 저한테 모르네요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 꾸며볼까요? 네네네.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. 네, 해야죠. 뭐 사인 하나 해드려요? 아니 괜찮을 거 같아요. 하나, 둘, 셋 짠! 넣어 감사합니다, 진짜 잘 꾸미셨는데요? 저 뜻이 있어요. 미연씨가 토끼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말 같은 게 있거든요 귀엽다 정말 달달해 귀여운 스스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귀엽다 정말 나 좀 귀엽다 어떠신가요? 너무 이쁜데요 일부러 브이 레이 양쪽으로 했는데 손을 가렸더라고요 아 몰랐어요 어쨌든 사인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네요 미연씨 고양이가 달에 가면 뭘 할까요?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가 모래에다가 똥이나 오줌이 다 싸거든요 네네네네 거기 똥천지 만들 것 같아요 오줌이 아이고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고양이 달에 가면 점프랄 것 같은데 우리도 같이 뛰어볼까요? 캣점프! 점프! 한번 시작해볼까요? 어? 점프? 어? 해서 먹는 거구나 나 왜 잘해? 저 잘하네 원래 저 이거 바로 줬거든요 이런 거? 아! 네 69미터 같습니다 69미터는 나쁘지 않아 손이 땀나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긴장감이 엄청 넘치는 게임 되게 빨리 하시네요 네 그냥... 으앗! 아! 저보다 게임 못하시는 분 처음 뵀어요 진짜... 내기 할까요? 진 사람이 고양이에게 끼고 엔딩하기 좋습니다 네 근데 왠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어? 어? 30미터 아! 큰일 날 뻔했어요 어? 이거 풀린다 한번 해볼까요? 오! 의외다! 배경을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음... 근데 달라지고 좀 헷갈린다 그죠? 네 어떻게 넘어가 말아요? 실력대로 하셔야죠 아 몰라 아니 근데 이 고양이 몸이 더 가볍달까? 오! 한 번도 쩍 스킬을 쓰네요 그죠 오! 근데 이렇게 좋은 고양이 컸는데 네 그래서 더 높이 왔잖아요 귀척 고양이? 귀척 아! 귀척 고양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잖아요 응 새로운 고양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계속 잘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오! 그렇게 있어 유수 씨는요? 무의식적으로 하고 자기 잘 한 판 하고 소소하게 재밌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유수 씨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? 유수 씨 안요 안 된대요 됩니다 윤수 씨 복권 당첨되면 하고싶은 일은? 집을 사야죠 아 진짜 자가를? 유현 씨는요? 저는 복권이 당첨된다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요 부모님도 사주고 우리 구글 플레이 식구분들도 사드리고 우리 엠카 제작진분들도 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표현해보신다면? 응 꿈? 꿈! 꿈만 같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 그럼 미연 씨는 저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? 한마디로 카메라 보고 귀엽게 하라고 하셨죠? 귀엽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엥? 안녕